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와이스에서 복구를 맡고 있는 역겨워! 잉순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짜릉! 짜릉! 야! 넌 누구니? 나는! 너는? 다베오야! 응? 애들아 반가워! 감이 오구나! 그래! 너는 뭘 받고 있니? 나는 보컬을 받고 있는데! 나는! 댄싱 머신! 댄싱 머신? 댄싱 머신! 그렇구나! 봉순아! 아? 봉순아! 봉순! 봉순이 아니야 나! 그럼 뭔데? 조르지 마! 어디가 잘 알아! 태워줄게 너의 베이베! 무슨 말이야 그게! 봉모야 봉모! 네 어쨌든 여자 아이돌로 돌아온 잉와이스! 네 마검탈취배! 잉와이스! 네 마검탈취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일단은! 일단 얘들아! 일단 탈취 위협하기 전에! 헤어를 좀! 바꿔야될거 같애! 하아악! 그럼그럼! 여기서 헤어를 한번 골라보렴! 난! 음! 음! 뭐가 좋지? 이게 좋겠군! 어머머! 하하하하! 하하하하! 깨륵깨륵!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 너네 너무 더러워! 하하하하! 깨륵깨륵! 아 이거 너무 긴데? 조르지 마! 뭐가 이쁘지? 난 이거 할래 나는! 이거 깜찍한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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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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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어쨌든 오늘 마검탈출 앱을 할거구요! 하하하하! 오늘은 마검탈출 앱입니다! 발광석을 확인하시면 가끔 마검이 나오구요! 제작자는 럭키맨님! 시청자 분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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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내놔? 내가 다 가질거야 내 머리 내놔 이제 없지 않나? 여기도 있나? 여기도 있는거 같은데? 규칙이구나 어 여기에 마검이 있다는건가? 잉수나 안돼 이게 마검이야 그럼? 니가 가져간게? 아아 아아 까벼 마검사치맵 할게요 뭐야 최고의 패션을 보여주세요 어? 진짜? 그러면은 먼저 봄수부터 가보죠 뒤져보자 아 아 이런거구먼 아아 야 나한테 마검 줘봐 내가 평가를 해줘지 아 패션 꽝들은 나에게 쳐 맞는거다 빨리 들어가 달아줘 야 패션 꽝들은 나한테 맞는거다 최고의 패션을 보여주세요 아 봄수야 더러워 봄수야 준비됐니? 최고의 패션? 아유 잠깐만 기다려줘 어 알았어 내가 먼저 나갈거야 그래 나부터 같이 하트구 정말 너 먹스럽구나 한입만 베어버려도 되니? 어 한입만 베 하트구가 정말 불타버렸는걸 자 나와봐 뭐야 반하면 안돼 뭐야 비키니야 이거? 섹시해 눈은 보고 말해야지 섹시해 더러워 내가 보여줄게 최고의 패션이란건 말이야 그렇게 입는게 아니야 마검 내놔 마검 내가 연겨줄게 자 여기있어 최고의 패션은 그런게 아니야 얘들아 음 이거 어렵구만 어렵구나 이거 생각보다 어쩔수없다 어쩔수없다 이거 어렵네 완전 기대돼 빨리 나와 우리의 리더 패션 엄청 기대돼 지금 해골이 울고있어 너를 죽여버리고 싶대 알았어 금방 갈게 빨리 나와 빨리와 꿀잼 보장해줄게 확실히 꿀잼이냐? 어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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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지경 아 아쉽다 하하하하 자 1단계 올라가기 아 이거 이거 자동이 아니라고? 자 이거 그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가볼게 하하하하 올라간다 빵 빠앙 아아아아악 야 못 올라가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그렇게 못해? 자 가자 신발 끼고와야지 어 어 어 아 아 이거 나 어떻게 하는줄 알았다 이거 어떻게 하는줄 알았다 아 설마 저 옆에 알았어 해봐 해봐 아 이거 그거네 설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올라가가지고 점프를 해 응 해가지고 점프 뛰일때 아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거였어 그런 고급 테크닉을 해야된다고 우리가 아아아 나 불가능할거 같은데 가능해 가능해 삼미혁부터 한번 해봐 나 보내줘 가자 미호야 미호야 가자 점프 우후 뭐야 우와 너 정말 잘하는구나 마크 스페이스바를 눌러야지 누르면서 가야지 알았어 눌러줄게 어 자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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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 오오오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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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 오케 아 어 나쁘지 않았어 응 니네 진짜 잘 하는구나 하나 놔야죠 아니야 우리가 잘하는게 아니라 니가 정말 못하는거야 버튼 누르고 점프 스페이스바 계속 눌러 꾹 눌러 꾹 자 왔다 으아아아아악 3 한번 올라갔잖아 요베로 야야야야야야 야 뭐하는거야 야 야야야 언제 그럼 꺼냈어 야 어떻게든가 내가 못 받아라 그러면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니네 진짜 못하는구나 너 되게 잘하는구나 너 되게 잘한다 뭐야 물이 없어 여기 또 뿌려야 돼 만들어야 돼 야 터칠 줄 몰랐네 내가 버튼은 버튼 죽어버리고 싶더라구 버튼이 없잖아 버튼 됐어 가자 아 나 신발 신발 동시에 가자 동시에 올라와서 점프 점프 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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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수 못 왔어 봄수 빨리 와 복수 할거야 야 이거 쫙 올라오는 느낌이 좋네 잠깐 위에 뭐가 있는데? 야! 야 쫙 올라와 그럼 되지 봄수 다 왔다 봄수 다 왔다 봄수야 힘내 힘내 뭐가 있는데? 아니야 없어 없어 여기로 가면 돼? 터진다! 이게 뭐야 몸 없으리념 맨 자 뛰기 뛰기 이거 뛰는 거래 여기는 뛰어볼까? 에어 아무것도 한보여 헐 아무것도 안보였잖아 오 호 호 호 호 호 젠호 아 죽이다 여기다 너 오늘 이쁘다 봄수야 너 머리카락이 빛이 나는걸? 왜 그런거지? 내 머리카락이 한번 맞아볼래? 아냐아냐아냐 나 한번만 때려봐 머리카락 마검이야 저거 내 머리카락은 마검이다 요런 애의 생일은 언제일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너 모른다? 근데 진짜 정말 제작자분께 죄송한데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든 맞춰보죠 그래도 11월 5일, 3월 9일, 5월 11일, 11월 31일, 4월 22일 음 뭘까? 어 여깄습니다 더비 안 태어남 안 태어남이 아닐까? 바로 이거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태어났었구나 이녀석 아 이게 정답이 아니었다고? 요로의 생일은 언제일까? 아 제가 알거 같습니다 언제죠? 안 태어남은 아니고 제가 볼때는 4월 20일입니다 거짓말 어 정답이잖아 어 진짜야? 이렇게 재미없게? 4월 20일에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반짝반짝반짝 깨륵 어? 얘들아 내 머리카락 좀 봐 빛이 나고 있어요 오늘 린스를 했거든 빛이 나아 얘들아 이 녀석 나보다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다리 용서할 수 없다 아아 아아 음 어 어 뭐야 저 녀석 좀 강력해보이네 아아악 죽어 나보다 가질 수 없지 자 정답 그 다음 문제 뭐죠? 봉쑤의 생일은 아 저 봉쑤 생일 압니다 아아 아아 네네 어 몰름키가 있는데 몰름키 이게 아닐까 몰름키 몰름 같은데 관심 없을거야 봉쑤한테 솔직해지면 정답이라고 해줄걸? 솔직하면 안되는구나 나쁜아이구나 너 아아아아 아아아아 자 저 봉쑤 생일 압니다 정확히 알고있죠 언제죠? 봉쑤 생일은 음 느낌이나 옵니다 9월 21일입니다 맞죠? 아하하하하하 멤버들의 생일 정도는 외우고 다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쵸 봉쑤님? 죄송한데 9월 21일 아닙니다 네 그거 언제죠? 10월 21일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아쉽게 됐네요 어떤 녀석이야 아하하하 어떤 녀석이라고 보너스 보너스 이기맨 문제래 경청하자 어 잠깐만 여기 발광석있죠 깜찍해지는걸? 살려주세요 어? 니 머리카락 뭐야 그거? 아아아아 너도 빛나는거 같은데? 깨알은? 나 하나만 줘 그럴까? 음 자 여기 그럴 줄거같아 안줄거지롱 여러분이 느낀 이념에는? 여러분이 느낀 이념에는 잘생김 못생김 귀여움 사랑스러움 바보같아 꿀잼이야 노잼이야 유루루를 잘그럽혀 바보야? 정답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아니 af 아니 근데 내가 볼땐 이거야 못생김 나 내가볼때도 이게 제일 적합해 우 whooo 야 나 마고민이에 안죽었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아아 못생김은 아니었구나 아 맞 rehabilitated 사랑스러움이 아닐까? 아아아아아악 이것도 아니었어 그러면은 바보 같아? 꿀잼이야다 100%다 꿀잼이야 꿀잼이야? 정답이야? 야 이거 뭐야 날 왜 안가져 꿀잼이야 정답 보너스 두번째 잉혀맨이 키우는 동물은? 아 저희가 또 최근에 고양이를 분양 받았거든요 근데 그건 고양이 아닙니다 그건 뭐죠? 왜냐면 너무 깝지기 때문에 강아지에요 그건 아 개냥이 개냥이 강아지 아니구나 제가 볼 때는 상어입니다 상어로 최근에 상어로 키운다고? 왜 집에다 키우거든요 대단한 녀석 이것도 아니었군 피라미? 피라미야? 응 아니야 고양이야 얘들아 고양이로 가자 고양이구만 윙녀맨 멤버 중 누가 제일 예쁠까? 윙녀맨 멤버 중 누가 제일 예쁠까? 나를 위한 문제네요 아냐 빨리가 빨리가서 봄수를 둘러야돼 봄수사 뭐야 봄수가 정답이야? 역시 제작자분이 내 생일은 모르지만 내가 이쁜건 안해 응 아냐 응 아냐 뭐야 마검이잖아 응 아냐 마검을 줄 수 없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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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자 음 자 이게 하나 너 하나 가자 여기 하나 가져 우리 차고 다니자 그리고 이쁘게 어때 그래 그래 응 얻어 이쁘지 너 이거 차라 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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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민용같애 너 진짜 이쁘네 저기 엔더진제 있다 받아가자 받아가자 됐다 난 안좋아 왜 아 됐다 자 고고 어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유규미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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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세요 한 번에 가겠다 이건가 이거 하나하나 간다고 에헤이 이렇게 남자라면 하나 한 번에 으아아아아아 아 안갔어 안갔어 부딪혀야돼 부딪혀야돼 한 번에 간다고 둘도 안됐고 어 Labor 너무 또 날라가 gay Polit si 아 이거 어렵네 이거 한 번에 못가겠다 안되겠다 한 번에 절대 못갈것 같은데 천 Attention 가야 돼 아a 이거 어떻게 하는줄 알아 잘 봐 вони壤 잘봐봐 힝 ری Rec Secret 5 단묘님 이렇게 하는거야 잘 봐요 야 잘 봐봐. 나 어떻게 하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벽 있지 벽. 여기다 써. 세 개 대개 써. 그럼 핀단 말이지? 어 그러면 주문단 말이지. 잘 가. 아 이거 아닌가? 맞을 텐데. 이호연님. 왜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뭔데요? 정확히 99에서 89도 정도. 어. 그러면 바로 다음 칸에 오! 오! 그렇군. 이렇게 해서 저한테 다시 오는데요? 멍청한 녀석. 안 돼! 아니? 어 나 꼈어 꼈어 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 됐다. 나 왔어. 자. 여기서? 저기다 쏘는?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오! 에너지 인자 하나만요. 하나만요 하나만요 하나만요. 자. 감사합니다. 지나가세요.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 뭐야. 저거 뭐야. 안돼. 아! 아 제발 봐주세요. 제발 제발. 나 미워. 난 미워 그렇게는 안돼. 어어! 오! 으오헤 아하 미워져서 미워져서 어 됐고.x3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로고 어어 죄송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건 뭐지? 어? 아아 아허 다들 다들 일을 하시게 아 네 알겠습니다 마감이 있는 내가 일을 할 순 없잖아 네 당연히 빨리 일하자고 그렇죠? 다이안금 계기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봉투님 와 일어나세요 어 다미어디 네 잉협했냐보다 캐는게 늦습니다 아 안돼 잔인한 녀석 퍼지지 않고 있어 빨리 캐 빨리 캐 녀석의 눈빛이 강렬해지고 있어 권력을 잡은 사람의 눈빛이야 내가 눈빛을 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생긴게 성격도 들었군 욕하면 안다니 다미어 와 잘한다 어리석은 녀석 권력자를 유혹하다니 뭐하..뭐어떻게 뭐합니까 이제 저 여기서 다이아곡기 만들어서 옵시대형 캐는거 아닌가요? 맞잖아 어 맞는거 같애요 철을 캔다음에 어 탈출하겠어 봉투야 나 뭔가 쏘고있구만 ита 아하 dai ième 전icia isk 덕현 뭐야 왜 왜 왜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보무수님 온거같았는데 방금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겨메 찾아오세요 빨리 이겨메 어딨어? 마구 미쳤죠 빨리 일해 빨리 열심히 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일해 야 받아 이거 빨리 받아가 줘 빨리 난 거의 최강자야 일을 안할겁니다 저 일을 안할거라고? 일을 안할거에요 님이 뭔데 제가 일을 해야되니? 뭐야 얘는 어리석은 영혼이군 안녕 몸수야? 어디서 마감을 먹으려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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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마감이 있는데 진짜? 빨리 똑바로 일해 일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네 일하세요 아 여기 있었는데 돌고객 여깄네요 자 빨리 일하세요 돌을 열심히 캐겠습니다 그 다음 철 캐고 다이아 캐고 자 어? 건미오가 건미오가 안 돼 다시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거기 먹으면 뻔히 알고 있어 먹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가 성실하게 일해야지 얻을 수 있어 뭐든지 공주 화이팅 뭐고 화이팅이야 뭐고 화이팅이야 뭐고 화이팅이야 화로를 만들었어요 화로를 만들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빨리 처럼 구우세요 절 굽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절 굽는거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 주세요 네 절 굽고 있네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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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물들이구만 이거 절대만Fine 절대 못먹게 해 주지 다 됐어 아하 여기 깜찍한 것들 있었네 까감 자 się 일해 얘들아 네 야야야야야야야 그러면 안돼 철 구워 빨리 이거 철 곱게임 만들어 오케이 자 이제 옵시디움 캐로 가자 예 옵시잖아요 옵시죠 철을 다이아로 캐야죠 다이아 곱게임 만들어 네네 다이아 곱게임 만들겠습니다 다이아 곱게임 빨리 만들라니까 아 예예 만들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여기 아예 다이아가 있어서요 확실해 예예예 여섯 안돼 다이아 새끼 죽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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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봐 여기 아래 맞네 주워서 해봐 이거 여기 아래 템 말아 주워서 해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아 왜 안들어 빨리 만들어 보기보다 참을성이 없어요 나는 어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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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디서 구한거야 저거 어디서 구한거니 빨리 하세요 하세요 아이 뭐 좋아야지 뭐 하죠 야 곱게임 만들자 이제 곱게임 만들고 나가자 이제 어디서 나온거야 저거 뭐죠 타이아줘 타이아줘 곱게임 만들게 아 타이아여기여기여기 나한테있어 나한테 아 여기게나 있네 빨리하겠습니다 일을 빨리하겠습니다 에이 후딱후딱해라 네에에에 엉덩이털 휘날리도록 빨리 캐라 네에에에에 아 요기 요기 그게 있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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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가 길인가요? 여기가 출입구가 있잖아 아 거기가 길이였어 아 거기가 길이야 아 여기 출입구여기여기여기 이거 파겠습니다 이거 파겠습니다 출입구 이거 저저저 파러가세요 담비욤이 네네네 자 오케이 빨리 파야겠다 하하 여기면 빨리 파라 네에에 빨리 파겠습니다 어 길이 뚫긴다 네에에 알겠습니다 하하 빨리 빨리 파 아 네에 알겠습니다 너밖에 안되나 너밖에 안되나 범수는 초쌀여진이예요 하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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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제가 제가 해방신다드렸습니다 아 예예예예 아 아 알고말고요 알고말고요 아 고객이 주시면 제가 계겠습니다 고객이 주세요 빨리 파세요 네 아야야야 범수는 파지마 범수는 파지마 아 감사합니다 전하 빨리 파 빨리 파 진짜 전하 전하 수첩이 무엇을 제공했사옵니까 아 빨리 파라 빨리 파 저 전하 아 아 빨리해 자 잠깐 잠깐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 네 잠깐 들어와봐 아 다시 파 아 다시 파 아 네 전하 다시 파 다시 파 아 아 빨리 파세요 하고 있다고 아 아 아닙니다 빨리 하세요 아 잠깐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아 네 어 자 빨리 일해 어 뭐지 어 자 봄수님 잘 봐 사람 어떻게 그래프는지 보여줄게 자 다시 파 아하 전하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어 사람은 이렇게 괴롭히는 거구나 그럼 그럼 뭐야 잘 알겠습니다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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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오세요 육여배들 빨리 오세요 으어어어 빨리 캐세요 육여배들 곡괴기 주세요 아니 고끼 드려 다야 고끼 형이 어 여기 안되요 하나 이럴 수가 화거라 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흫 빨리 파세요 으어어어 이렇게 거통스러일 수가 으아 으아 으하흐흐흐흐흫 여기로 팍하겠어 그럼 되지롱 아 그런 방법 있잖아 그럼 되지롱 잘 파고 있구만 갑죠 어 담요 너 뭔데 마검 뭔데 뭐지 왜 내가 지진이 같은 마검인데? 나는 단단하기 때문이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어 담요 네네네네네 왜 잘 파집니까 여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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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숨기고 있었지롱 어떻게 잡았지 아 제가 파겠습니다 아 제가 파게요 제가 판다고요 네네네네 빨리 파세요 잠시만요 자 아 이런게 어딨습니까 여기 있네 이런게 어딨어요 아 하나만 덮 합시다 하나만 하나만 하나는 네네네네 막으려고? 그럼 막으려고? 안되지 빨리 파 막으려고 했지 어떡하지 다 알아 다시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많이 해보셨군요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많니 이거 언제까지 파야돼 이거 이거 금방 될거 같은데 안돼 빨리 파거라 넌 다시와놔 아아악 뭐야 단묘 나 중전나맘데 아 왜 어 잠깐만 아 잠깐만 국객이 국객이 너 죽었어 뭐야 이렇게 남았다고 어떡해 자 갑시다 고고 갑시다 이정도로 점프하면 뭐 저한테 쉽죠 아 아 아 아 아 눈치만 빨라가 눈치만 빨라가지고 아 아 없앴어 왕은 없앴어 잘했어 저거 뭐니 얘 지디깔이었지 아 하지만 나도 막업이 없어 아 먼저 가는 데가 이길 가 먼저 가는 데가 마고물 먹어야 돼 마고물 자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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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어렵다고요 거짓말 자 하나도 안 어려운데 자 갑니다 기대하세요 아 기대하시려고요 오실수 있겠어요 그럼요 뭐 이정도는 뭐 아이 아이 걸리적거리개 비켜 비켜 죽었어 's 나 일등이야 과연 그럴까요 상자 그래 여기어디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사다리 어려워 여기 사다리 어려워 아..아 너무 하겠다 사다리 이거 F5 이거 F5 누르면 쉬워 F5 Assist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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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엔더 는두를 써서 저 문으로 가달라고? 아 저쪽? 저쪽 갈 수 있나? 어 왔다 한 번에 왔다 어? 어 왔다 나도 왔어 왔어? 증나해 반면 뭐야? 나 스프 포인트 잘못했어 마인 커트다 마인 커트 자 이제 엔딩인거 같거든여 이제 여기서 멋진 버금이 나오면서 하지만 너희들은 엔딩을 못볼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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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뒤에서 날 때리고 있어 너 저리야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오 복죽 오오오 엔딩이구먼 네 네 이렇게 해서 럭키맨님께서 만들어주신 마검탈춤에 재미있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마검탈춤에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플레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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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